btm불교TV 진심범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대풍범각스님이 도심포교당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대각정사 주지 대풍범각스님은 지난 19일 부산 남구 용호동에 도심포교당 우리절 대법화원을 마련하고 사천 신혜사 회주 무공스님을 증명법사로 삼존불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범각스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도록 우리절 대법화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사찰이자 문화사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도심포교당 우리절 대법화원은 총 826제곱미터 규모의 300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11월경 정식 개원법회를 봉행할 일정입니다.